박병창 이사님 반갑습니다 자 미국시장 떨어졌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입니다 8월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틀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은 3일 8월에 지금이 18일인데 3주인데 그렇게 지금 근 3주 했는데 그렇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폭도 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계속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 최근에는 아침에는 저가 매수로 좀 반등 시도를 좀 해요 그러다가 오후 들어와서 계속 밀리고 밀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딸렌더스가 103.3이고요 10년 막이 국제 수익률이 4.28%입니다 이게 전환되지 않으면 시장의 심리가 상승으로 또는 좀 안정적인 심리로 작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외적 모멘텀이 발생이 좀 돼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걸 빼더라도 외적 모멘텀이 8월에 없어요 8월 시작하면서 8월에 빅 이벤트가 없다 계속 그런 얘기들을 좀 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아래쪽 방향이 있고 그리고 오늘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어제 그 주가들을 좀 봤더니 마지막에 쭉쭉쭉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래서 종가에 조금 거래가 되고 그런 걸 봐서는 오늘 옵션 만기를 앞둔 전날에 거래가 상당 부분 좌우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시장에도 옵션 만기일이나 선물옵션 동시에 만기일의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듯이 미국은 더 하거든요 마이클 버리가 QQQ나 에스파이 푸드옵션에 전체 자기 운영자금의 98%를 투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만큼 옵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제 역량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딸런스가 높고 그리고 국제 수익률이 계속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깔려있는 상태인데 방금 시도하다고도 계속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월마트가 매출 및 순위 예상 상회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직전에 타깃도 비슷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소매 기업들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뉴스와 연결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주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2%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이런 분위기에 비해서 어제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0.88%까지 올랐습니다 2차전지가 오랜만에 크게 반등했는데 코스피가 0.23%인데요 어제 장중저점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1.73 코스닥이 마이너스 1.7%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2.5% 이상이 올라온 거고요 코스피는 1.5%가 올라온 겁니다 2차전지와 반도체의 강세를 보였고요 2차전지의 주요 종목 에코프로가 8.9% 에코프로비는 4.78% LNF가 6.8% 이런 식으로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가층이 굉장히 높죠 코스닥을 쭉 끌어올렸고요 어제는 반등하는 국면에서 2차전지만 오른 건 아니고요 반도체도 같이 올랐습니다 HBM에 속해 있다는 종목들이 같이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플러스 전환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끝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의 부품 생산 증량 요청이 있었다는 뉴스가 장중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환율이 장중에 1,342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주요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아까 환율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요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요 외국인들이 어제 12억 순 매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전날에도 36억인가 63억인가 아무튼 그 정도 순 매도였거든요 환율이 지금 1,342호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또 몇 개월 전에 얘기했던 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전의 고점에 근처에 가 있어서 이 위로 올라가서 1,350원, 1,400원을 향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으로 외국인들이 판단을 하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만 파는 게 아니고 현물도 대거 내놓습니다 그래서 현 선물 동시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굉장히 대량 매도가 계속 나오면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악재성 모멘텀들을 이들은 생각하면서 거래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내부에서는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팔지 않거나 또는 외국인들이 사죠 그러면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가긴 것이 아닌 지금의 악재가 노유주로 작용을 하면서 내려갈 거라고 판단할 때는 외국인들이 삽니다 왜냐하면 양방으로 수익을 내니까 전에 한번 기억나시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를 그냥 뜬금없이 막 산 적이 있었어요 환율이 1,340원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떨어졌었죠 1,250원까지 그리고 삼성전자도 올랐죠 양방으로 수익을 냈었어요 그때 한번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율의 상승과 하락은 전 세계에 있는 매크로 여러 가지 지표들 모든 변수들이 다 포함해서 환율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거나 판단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또는 막연하다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예측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환율은 이제 더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런 추정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갈 걸 생각하면서 대량 매도하는지 아니면 안 파는지 아니면 오히려 사는지 이것도 우리 시장에서 볼 포인트 중에 하나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우리 장을 그래도 저렇게 비교적 잘 버티게 한 거는 2차 전지 대표주들이 급반등을 했는데 주도주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주도주가 소진해버리면 훅 빠져버리는데 그래도 주도주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어제 보여주는 그렇죠 미국도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얘네들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라고 7개 종목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고점 찍고 내려오니까 힘없이 다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 시장도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양쪽으로 시장을 끌고 특히 2차 전지가 계속 끌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7월 26일 날 수요일 날이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대형거래 터지면서 거의 고점 찍고 내려오니까 그 이후로 그냥 계속 시장이 약한 거예요 그런 측면이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주식을 지금 들고 있다 그러면 제가 8월 첫날 딱 그 얘기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가 들고 있으려면 그 주도 종목만 들고 있고 나머지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팔아야 된다 지금 다 팔아야 되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가 그저께 전화 왔더라고요 야 이거 중국 얘기 있고 막 이런데 이거 다 팔아야 되냐 병창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셨지 네? 뭐 갖고 있냐 그래서 주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이거 조금 더 팔고 반만 남기고 이건 두고 나머지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방송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 종목을 들고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등을 줄 때 설령 더 떨어진다고 반등을 줄 때 걔들은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주도 종목을 거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위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애플을 사는 거고 엔비디아를 사는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하락법도 적고 그리고 반등을 할 때도 그들이 먼저 간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약세일 때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상당히 선방한 하루였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을 줬으면 어제 반등하고 좀 좋았겠죠 그런데 미국 시장이 좀 빠져버려서 어제 아리꼬리가 굉장히 긴 반등을 했어요 저점으로도 굉장히 긴 반등을 했는데 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정말 답 없어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어제 상승폭의 반 정도 아니면 소폭과 하락으로 마감을 한다 이 정도면 우리 시장은 그래도 선방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 보면 중국이 LPR 결정이 있고요 중국은 지금 엄청 시끄럽죠 LPR 결정 얘기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브릭스 정상회의도 지금 러시아 오크란이 전쟁이나 여러 가지 패권 경영 때문에 중요할 것 같고요 브릭스라고 하면 러시아가 들어가 있고 인도가 들어가 있고 중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다뤄질 것 같고요 다음 주 23일 날 23일 날이 맞네요 저는 21일로 자료를 봐가지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어요 이걸 지금 월급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도주 주도주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금통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리고 잭순홀 미팅이 24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황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여기서 그러면 지금은 그동안에 뭔가를 기대면서 올라가는 걸 모멘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만들어준다는 게 9월에 FMC 회의 이거 빼고 지금 당장은 뭐 있겠냐 그래서 자꾸 잭순홀 미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기대 없이 또 끝나버리면 또 실망스럽겠지만 어떤 시장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 수급 역량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오늘 주요 빅테크 종목들의 종가가 중요합니다 옵션 만기일 날 종가에서 왜 이게 중요하지만 부연 설명 잠깐 좀 드리면요 마이클 버리가 매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QQQ 매도 수업점 매수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청산하면 일부 이제 나 이익기전 좀 해야지라고 청산을 하면 아래쪽 방향에서 일부는 이익기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풋을 청산하는기 때문에 마지막에 종가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조금 올라왔어요 종목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기대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더 빠질 거야 그러면 이제 청산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냥 롤오브하거나 그냥 드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종가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종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7개월 연속 상승을 했어요 제가 중간에 한 번 약보합 한 번 있었고 계속 월간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8월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근본적인 우려는 중국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 역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월가가 그렇게 바란다 안 바란다 이번에 동결한다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생각해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지 못할 거라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CPI가 또 8월 13일에 발표되는데 이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얘기 나오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될 것이고 이런 오히려 악재나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가 되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일 금리를 인상한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시장이 금리 인상도 열어뒀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상당히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이 주봉으로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악재로 인해서 완전히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대체로 3주 연속 하락하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든지 반응 시도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 끝나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십자형을 만들든지 소품 양봉을 만드는 시도는 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 주도 종목들 중에서 저가 매수의 가격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핵심 종목으로만 차별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어저께 뭘 자료를 보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눌러봤던 HTS에서 국내 기관들이 8월에 외국인들이 판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3조 2천억으로 매도했더라고요 그냥 계속 국내 기관들이 계속 판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이든 반도체이든 이 종목들이 빠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액티브의 자금들로 추정되는 국내 기관들의 매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가 자기네 현금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비어져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네스 특히 연기금의 이런 데서는 정말 매일 팝니다 매일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일 시장이 조금 터닝한다고 한다면 국내 기관들은 어디를 살까 이것도 좀 관심 포인트 하나이다 이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는 그래도 어떤 자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등락하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정도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공교를 굉장히 많은데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홍다그룹이 뉴욕 법원의 챕터 15 파산보호 신청 뉴스 들으셨죠? 이거 지금 있고요 그리고 9월에 K바이오 백신 펀드 1750억 규모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10월에 추가 펀드 조성을 한다 위탁 운용소를 선정하고 규제 조건을 완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자금부적으로 인해서 임상시험에 중단된 경우들이 꽤 있어요 바이오사에 이쪽은 조금만 도움을 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무슨 백신을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백신은 여러 가지가 다 여러 가지에 그냥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신규 신약계 개발주의 임상위원회 여러 단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바이오사들을 도와준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고요 셀티론 3사 합격한다는 얘기는 아까 뉴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쇼크 계속 얘기 나오는데 월가에도 약 2.3조 정도 올려 있다 이 뉴스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많이 돌아다니는 뉴스 중에 하나가 CATL이 10분 충전으로 400km 이상 주행하는 LFP 배터리를 공개했다 센싱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올해 말에 양산해서 내년 1분기에 판매한다 이 뉴스가 어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10분? 올 연말 양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LFP입니다 10분이면 휴대폰도 아니고 그거 10분도 훨씬 빠른 거죠 그러니까 빠른 거죠 그러니까 보통 LFP 배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쪽에서 생각할 때는 저가야 성능이 떨어져 거리 짧아 떨어져 정원에서 안 돼 그랬는데 영하 10도에서 충전 가능하고 주행거리도 늘어난 것을 지금 이게 계속 대대적으로 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LFP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삼원계 쪽으로 계속 밀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LFP의 계속 성능이 개선되고 있다면 우리도 계속 그냥 폄하하거나 이거 저가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국내 LFP는 LGN 솔루션에서 자동차용이 아니고 ESS용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국내 최초로 처음으로 LFP 배터리 라인을 울산에 건설한다는 뉴스가 어저께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LFP 계속 독점적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쪽을 쓰고 있고 또 테슬라도 가격 때문에 이쪽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도 이쪽에 계속 눈을 들이고 늦었지만 여기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LFP 쪽으로도 꽤 힘을 좀 쏟는군요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니스가 청주 M15 M15 공장이 아마 전에 랜드플래시 했던 곳인데 여기 HBM 전용 라인으로 바꿔서 한다 이런 발표가 어저께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 때문에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 어제 여기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 전해드리면서 애플 아이폰 15 부품업체를 생산 증량 요청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좀 올랐거든요 원래 예상이 8,300만 대 애플의 발표예요 그런데 9,100만 대까지 목표를 잡고 아이폰에서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품사에 이건 지금 9월에 나오니까 8월, 9월에 당연히 가동률이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이 뉴스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해외발 뉴스를 제가 이렇게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핵통증권 애널리스트가 애플 아이폰 15 감산 착수했다는 뉴스를 또 그것을 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참고로 두 개를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예상은 8,300만 대에서 7,700만 대로 예상한다 왜냐? 디스플레이 공급 문제 수요율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건 전에 한번 제가 전해드렸고요 수요 부진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애널리스트니까 중국의 체감은 굉장히 좋지 않겠죠 당연히 체감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의 보고서에서는 이런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반되는 뉴스가 어제는 8번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관료 주문들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뉴스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상반기 반기 보고서 제출을 마감됐는데요 코스피 6개 코스닥 45개사가 검토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을 하셨습니다 회사 이름 나왔나요? 회사 이름 다 나왔습니다 뉴스 포털 보면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아침에 요즘에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런 캡쳐를 못 해봤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런데 이거 왜 이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옹기에 이거 이쪽에 잘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연말에 해서 옹기에 3월에 발표하는 옹기 보고서 있잖아요 옹기 보고서에서는 그래도 그냥 그래 알았어 한정 또는 의견 이렇게 줬어요 반년뿐이 안 지났는데 반년에 의견이 저절한다? 이건 되게 그건 그러네 회계 강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회계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온기를 더 강하게 보여줘요 원래 그런데 반기에 그랬다는 거는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그랬다는 거는 이건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리스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뉴스는 제가 예민한 민감한 뉴스에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넣었다가 지워버린 뉴스인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짧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웅지학에서 경쟁사인 메이톡스가 이번에 실적이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SK증권에서 리포트를 긍정적인 리포트를 썼는데 그거를 대웅지학하고 SK증권 관계자가 만나서 이거 내지 말라고 의견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SK증권이 메이톡스에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더니 대웅해서 압박을 했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좀 너무 예민한 얘기라서 제가 지난번에 뉴스에서 지웠는데 이거는 지금은 얘기도 되는 게 왜냐하면 감독원에서 SK증권 리서스센터장 불러와서 면담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있으면 30년 동안 이런 뉴스 쓰고 이런 처음 본 거라서 지금 두 회사가 소송 중이죠 매직톡스에 보톡스 견주인가요 이거를 대웅지학이 파티를 도둑질했네 이런 걸 나가서 해소를 당한 게 대웅이고 보소를 한 게 매직톡스 그런 거죠 아무튼 예민하니까 이 정도만 넘어갔다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요 대웅지학이 만약에 이렇다 하더라도 대웅지학이 처벌받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래요 제도권 안에 금융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문젠데 그건 아니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뉴스가 좀 있어서 금감원의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요? 금융사는 아니니까 첫 번째도 우려의 뉴스고 두 번째도 우려의 뉴스인 거고요 이건 짧게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우려의 뉴스인데요 금융당국에서 받은 글 단독이라는 증시 유통구를 단속한다라고 발표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매매 등 시세 교란 행위에 사용되는 강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루었다 근데 진짜 너무하더라 문자 이런 거 엄청 와요 문자도 그리고 유튜브 아니 유튜브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난 깜짝깜짝 놀라 막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대놓고 종목을 얘기하는 데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저도 어제 우리 회사에 감사세라고 한참 전화했는데 컴플레이언스랑 저는 종목 얘기도 못하고 하지 말아요 제 고객한테도 하지 말아요 상품에 대해서도 하지 말아요 다 신고하고 해야 된다는 신고하는 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한 개인들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려의 뉴스는 세 가지 가져온 거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혹은 뭐 그냥 이렇게 오래 하시지 않은 분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좋죠 막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청하증권 사람들은 뭐 배내 두릉스러워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30년 동안 아니구나 20년 동안 고민을 24년 됐네요 제가 2020년부터 방송을 했거든요 제가 인기가 그렇게 없어요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왜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시황 얘기하고 이럴 때 되면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라 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사라는 얘기냐고 이거 사죠 그런 사람이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실은 인기가 많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우라가미 군이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냥 참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환해보는 우라가미 군이오를 했는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 필수 소비재는 좋고 내구재 부진하잖아요 우라가미 군이오가 얘는 주의 시장에서 4개가 이겁니다 그냥 제가 매일 강연회 할 때 쓰는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주의 시장을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장세, 역실적장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결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올리는 것보다 내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죠 지금 여기 노란 표시입니다 실적은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주가도 떨어지고 있죠 사실 우라가미 군이오의 이론을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건 맞는데 이 여기에 끝부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갈 거라는 거예요 금융장세로? 금융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사람은 여기에 초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어디쯤 있느냐의 판단에 따라서 시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의 금리와 실적과 주가로 봤을 땐 여기 있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걸 얼마나 가볍게 넘어가느냐 빨리 넘어가느냐 아주 힘들게 위기를 겪고 넘어가느냐의 문제에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들 긍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보면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지금 그러면 역금위 장세에서 지나가서 역실적 장세에 있단 말이에요 역실적 장세의 특징은 금리 인상 마무리 후 동결하고 이후에 인하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때의 우라거니 공유가 무려 이게 1990년대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 이론이 원래 자기는 매매는 그 전부터 했지만 공적으로 세상에 나온 건 90년대에 나왔으니까 30년 30 몇 년 됐어요 35년쯤 된 것 같아요 34년 이때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때는 그러면 뭐가 시장에서 가장 좋으냐 주가가 소용 테마 종목 소비 레저 관련 주 재료 보유 소용주 소용주 신고가가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경기가 안 좋고 시장에 주도주도 없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경기 속에서는 경기가 어려워도 먹어야 되는 거 써야 되는 거 입어야 되는 거 아프면 써야 되는 거 이런 필수제들이 부각되는 게 이때의 움직이는 주식이다라고 3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시황이나 주가 움직임을 보면 그 비스무리합니다 농심이네 그 비스무리해요 우리가 라면 얘기해 그러니까 라면 안 먹을 수 없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거나 또는 내가 언제 기간을 어느 정도 내가 여기서 좀 힘든 길 가느냐 중간중간 짧게 짧게 올라갔다 등락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어디쯤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했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다 좀 길게 설명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뉴스가 많아서 마지막에 짧게 말씀 드렸습니다 구미호 씨 한번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살아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게시만 한번 모셔봐보세요 31년생입니다 31년생이면 모셔도 잘 안 되긴 하겠다 그분이 꼬리가 9개 나이신 거죠 아니요 이소수 사는 거 오셔야 되니까 네 우리 박병현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공통점들이 흐름 저는 다른 경제의 이